이번 수선은 3주 연속 1위, 오늘로 4주째 1위에 도전하는 분들이죠. 그야말로 대세의 걸그룹, 여자친구분들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여자친구분들 벌써 4주째 1위 후보에 올랐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3주 연속 1위를 했는데, 이번주도 1위 후보에 올라서 정말 영광이고, 많은 사랑 주신 만큼 더 보답하는, 열심히 하는 여자친구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1위 세리머니를, 띔틀, 시계춤,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만약 오늘 4주 연속 1위를 하게 된다면, 어떤 세리머니를 보여주실 예정인가요? 네, 만약 오늘 저희 여자친구가 4주 연속 1위를 한다면, 시간을 달려서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궁금합니다. 1위 세리머니만큼 궁금한 여자친구의 무대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그 전에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AOA 크림의 무대부터 만나볼까요? Two two clarios baby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